대단한데? 대단한데요? 저는 이번 결승이 좀 짧아질 거라고 예상했는 게 예상을 빗나가고 있어요 완전 이 팀 정말 무서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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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신구의 조화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자 갑니다 이해정 씨와 인형민 씨 갑니다 화이팅! 화이팅!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! 이 소수? 쿨 슬퍼스레어 하기 전에 쿨 보고 싶네요 이재윤 보고 싶어요 컴온 렛츠 고 파티 호 호 호 나끔씩 그대 생각 그럴 때마다 날씨는 그대 생각에 내 가까운 듯 멀게만 느껴지는데 내 가까운 듯 멀게만 느껴지는데 이렇게 나만 넓게 날 사랑한다지만 날 사랑한다지만 날 사랑한다지만 날 돌아서면 왠지 슬픈 예간만이 후 또 변해버린 모습은 내게 또 변해버린 모습은 내게 알 수 없는 슬픔을 전해주지만 워워 그대 너 이제 잘했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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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잘했어요 첫번째 탈락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잡아주세요 잘했습니다 자 나가세요 자 이제 두 팀의 대결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정말 가족들만 남았네요 여기서 홍서밤 씨가 실패하면 자동 우승이에요 네 집중하세요 입방정을 떨고 그래 왜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라 이은아 최준석 댁 셋째 탈 아 갑자기 약한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홍서밤 씨가 자 여러분 나오실게요 자 나오는 건 나옵니다 건너마을에 최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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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중에서도 셋째 따님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따 그 양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났어 목새도 얼굴 한 번 밤새도 얼굴 한 번 못 받다나요 그렇다면 내가 최진사 만나 뵙고 넙죽져라고 아랫마을 사는 칠복이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염치 없지만 셋째 따님을 사랑하오니 컴온 사익감 없으시모니 너미 어떠냐고 졸라봐야지 홍서밤 씨 틀려도 마지막에 한 번 딱 틀렸어요 아 잘나고 왔습니다 네네 자 동원주 씨 화나신 거 아니죠? 얼른 지내요 얼른 지내세요 아유 화를 내세요 아니 긴장돼가지고 그러신 거죠? 갈게요 네 룰레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힘쓰이 멍해 아 그래도 보편적인 국민가요예요 사랑의 기로에 서서 사랑의 기로에 서서 아 슬픔을 갖지 말아요 슬픔을 갖지 말아요 어차피 넌 나야만 보면 미움은 갖지 말아요 어차피 넌 나야만 보면 미움은 갖지 말아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일단 들어오세요 세 분 나가세요 긴장하셨어요 여기서 성공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